배우 장근석의 어머니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 대표인 전모 씨가 여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증업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전 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 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